도망.. 아 원래 저 본디 할때는 도망 잘 안갑니다. 예.. 그냥 뭐..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 예.. 아 신라젠 주식하는 800만명이 다하는 종목 아닌가요 신라젠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타 점점 검색하면은 아 그거 아이디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접속하셔야 돼요. 저도 매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기 배틀렛이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네요. 재접을 해야 한 번의 승이 올라가니. 아 이거 빠른 테크인가 보네. 아니요 저는 중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. 보통 1년에 한 8개 종목 정도 하는 거 같고 공리로. 중장기가 뭐 기다리는 건 지루해도 수익률이 좀 좋은 거 같아요. 원래 수익 매매만 하다가 아 이거 틀린다. 아 이거 틀린다. 아 이거 틀린다. 뭐만 하면 난 일바야 미치겠다. 아 이거. 아 이거. 자 근데 진짜 디도 안 들어보고 나한테 보네. 너무하다 진짜. 엄청난 강도다 장애주식은 안합니다 장애주식은 안합니다 되게 인식이 안 좋지 않나요? 이 진 때문에 장애주식 제 목숨을 아이언이 가시의 뜻을 받들어 G-House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가오가라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러시아마2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아름다운 하이하여 G-House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이고 w 2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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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맞아요 그 솔직히 아이디 바꿔서 하면 게임은 좀 쉬워요 따로 오는 사람 없으면은 근데 붐디는 또 붐디 나름대로 좀 그 빡세고 좀 재밌게 놔줘 타이트 하니까 근데 이제 가끔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의도치 않게 조금 어 이렇게 좀 괴롭힐 때는 아무튼 보는 사람도 좀 스트레스받고 좋죠 어 이지민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한 번에 저는 부대정을 쫙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 지정된 차로 랠리 포인트 찍을 자리에다가 우클릭을 하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공략략랩 견제 조심 화면 지정은 저는 F4번만 쓰고 있습니다 F4번 발포하는 집중해야 됩니다 왜 집중해야 되냐면 상대가 저 좀 잘해요 arena 가끔 두측으로 퍼졌습니다 선정하게 모 pandemic 화면 지정은 F, SHIFT F2, SHIFT F3, SHIFT F4 세 군데 화면 지정 가능합니다 세 군데 문에는 문, 이에는 이 피카스 1 피카스 1 피카스 1 피카스 1 피카스 1 이곳에 전해를 통해 전화가 있다면, 이곳은 전화가 되었습니다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통증을 오텍쿠 잠깐만 봉쇠에 들어갈게 어 어 무리 출피할줄 알았는데 오 그래도 나름 반응이 정말 빠르구만 푸짐을 구워주면 푸짐을 구워주기 오른쪽 벽으로 구워주기 왼쪽 벽으로 구워주기 좌측으로 구워주기 좌측으로 구워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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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